Who's there? The Boy Next Door! 얘들아, Boy Next Door의 밝은 미래가 보이세요? 아, 그렇죠! 반가워요, 형님! 마시러 온 거고요?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십니다! M2 Next Door! M2 Next Door 되게 상황스러운 막내입니다. 사랑둥이 긴장도 되고 설렘도 느끼는 중입니다. 스케이트볼을 타면서 저희가 다 같이 뛰어넘는 힐이 있었습니다. 저희가 자유롭게 뛰어넘어서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 다음 촬영장에서 만나시죠! 동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나 불꽃남자 기분 아파! ,, ,, ,, 이 씬은 각자의 사인이 지금 담겨있습니다. 사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농구웅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원해 농구이잖아요. 와 진짜 청춘이었다 내일보 미쳤나무 I'm sorry 데뷔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뭐야 진짜 감사합니다 문을 열었다 일단 이걸 봤는데 좀 놀라겠는데 스탭바이를 들어가야 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와 감사합니다 옆집에 이사 왔으니까요 와 진짜예요 음악에도 자신 있고 무대에도 자신 있고 저희가 준비해온 모든 것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사 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찾아오시나 안다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? 저랑 이한이 형이 돌아버리겠다 촬영할 때 저희 쪽에서 쏟닥쏟닥 거리고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 둘 셋 제가 저는 이렇게 끝나고 성헌은 이렇게 끝나서 제가 여기에서 성헌한테 가서 같이 세레나들 날리는 이게 다가 sang. 엔딩 요정 하라고 하시자마자 30초 만에 다 짜는 거고. 진짜 멋있던데요. 하나, 셋, 셋, 셋. VIP 쇼의 마무리를 가서 찍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의 청춘의 스타트는 5월 30일 바로 지금부터입니다. 다음에 꼭 또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